제가 방금 허리 이렇게 담았어요. 옥몸플라타 걸렸는데 허리 담았어요. 제가 뱃지기 옥몸플라타 제가 하면 왼쪽 어깨하고 왼쪽 귀를 내요. 옥몸플라타 걸린 팔 이렇게 돼. 그리고 이 번호로 길이가 담아요 이거. 손목건수로 나가시고 그 다음 왼쪽 어깨가 허벅지 안으로 들어가. 엉덩이 높게 들면서 허벅지 안으로 어깨 슥 들어가. 그 다음 이걸 엉덩이 밀어줘요. 팔에 엉덩이 밀어도 엉덩이가 다른 사이가 나오면 여기서 외바를 여기 붙이셨어요. 오른쪽 무릎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빼. 자. 후라이 걸고 오블라타 걸어주고 밀어줍니다. 자. 윗몸플라타 걸어주고 밀어줍니다. 윗몸플라타 그립 잡고 상대방이 이렇게 잡혀있으니까 윗몸플라타 쭉 밀어줘요. 다치오게. 자. 여기 잡고 손을 딱 뚫어내고 이렇게 잡아줘요. 자. 이렇게 잡고 일어내서 일어나. 일어나서 손 들고 엉덩이 밑에서 잡아주고 골반 뚫어서 엉덩이 무너뜨린 다음 피니쉬 약간 빠르게 자. 어깨 대고 오블라타 걸리는 쪽 어깨 대고 킥 들고 우선은 선복방 들어가요. 엉덩이를 이렇게 밀어. 이거 밀으면서 엉덩이 빠르게 어깨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엉덩이 빠르게 밀어. 여기서 왼다리 여기 왼다리 걸어주고 오른쪽 무릎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두 손 놓지 말고 이렇게 빼자마자 딱 돌아볼고 쭉 찾으시고 킥트도 내고 굴리 잡고 일어나서 다시 이렇게 휘 휘 휘 휘 휘 휘 휘 휘 휘